녹! 백! 녹색 녹색이니? 녹색이야 한장제거할까? 개꿀댐 시장유물 아 치코리타로 엘리트의 1막부터 잡으라고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검무 줘봐 아 턱벌레 pts3온다 이쁘다 청날뽈 쌀쌌 저게 지게 정밀 계속 고무 먹으면 되지 않을까 머리가 깨져버린 아씨 이상한거 나와 맹동놈아 유블렛아이씨 모션벨트 주고있다 세보 리앙아리 아 맹동놈아 뭐가냐고 절대 안나오죠 쓰레기 게임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면 육강량 쉽지 예비야 신경독이야 밭경 안경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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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독님 안경독님 gang독님 헐 딩가네기 아니 신경독 거르자마자 이런 전투만 나오는 거는 걔 너무하네 진짜 대가는 재발되었다 헐 대비 어심? 꺼지생 자자 루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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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총매가 첫회인게 더 안좋긴 했겠다 첫회 나오고 버렸어 마지막회 나오는게 최악의 들어오야겠다 잘다고 잘다고 아이 뭐 이딴건만좋어 멈추어 멈추어 검은 별이라서 엘리스 갈라고 해도 검은 별이라서 지도가 배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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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무 곰무 진짜 맛있어보이는데 하나 먹을까 배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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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매불에 깔때기라고? 돈되나 돈되나? 돈되지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산툴 이거 강화 눌러야될거 같은데 신경독님 신경독님 아 뭐야 지오자 다쳐먹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달열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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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독 프로모션하고나서 바로 뛰어버리네 자 이래도 안집어? 이래도 안먹을거야? 응 안먹어 꺼져 절대 안먹어 바로 개노산 킹기가더리 만사신경 파프리퍼경 블리트 가자 뚱뚱 총배 어디갔어? 범부가 드디어 이랬다 한장정도의 성능을 보였다 킹본 세바왕 있는거 이제 알았네 세바왕 있는거 이제 알았네 이 속도면 곧 온대 이펙트가 그가 온다 흐이 응 유령이야 아아아아 아 아씨 총배 뭐함? 어우 다행이다 이번 턴에 안때렸으면 되지 나이 트로서를 따주네 나이 트로서를 따주네 와 엔트로피 똥숭 똥숭 수사 수사는 독을 푸니까 한 바퀴도 올려야 되는데 어렵 한장은 써도된 무슨 무슨 법으로 정해져있어 다운 폰에 숭매 잡히면 완벽한데 숭매 잡히면 완벽한데 삼폰에 숭매 잡히면 완벽한데 47 두번이면은 분열이니까 때리는게 맞다 어 끝났죠 품 품 수사 폭발 진짜 이래도 안 써하는 느낌으로 계속 나오네 신경독 거르니까 소주 나오고있다 이씨 아직 아직 불안요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좋다 제비임 개도임 개도하나 고개하나 아싸 개굴 어 가대한개도 없는데 세모왕이야 상점을 저기 보고 사막 보고 할지 아니면 여기까지 볼지 목적이 제거면은 세개 보는게 맞을 것 같고 유물사거나 이를 거면 두개 보는게 맞을 것 같고 아 타격 두개 지운다 치면은 제거보다 도나 껴서 유물사는게 낫지 않을까 아 아 미친 도라이니 쓰레기 게임이네 이거 와 이집 동맥사다 이집 동맥사다 얼른 음 석 석 trou 정매 타이어 보다 싸다 신발보다 싸다 푸른 망토의 잠복군 잠복 어 타륜 정밀 정밀 싸기다 정밀 진짜 싸기다 스페셜 땡스 정밀 오우 촉촉촉 가지? 가지 좋긴함 지금 가지 안쓸 이유가 없지 갑자기 가지가 나 써놔서 가지 있으면 총매 썼는데 총매 또 나온다고 총매 스파이럴 가스 필요 없겠지? 엄마 밥 안 먹어 벌써 울모 죽었겠다 내 나라 먹어 뭐야? 뭐야? 아 함 넣어준다 아유 징하게 나오네 진짜 아유 똥 아 전경기 주고 앉아있는 단 한 번의 전경기 나에게 어떤 카드를 전해주고 싶었던 걸까 고개 뭐 이정도면 프로세싱 45 45 가방 45-135 총매타 때리면 되긴 하네 달팽이 녹저림 기차 꼭발빨리 찾아야된다 끝 끝 창방심장 인공물 두개가 될 수 있으니까 신경독이랑 신경독이랑 시체 폭발이 빨리 잡혀대 역시 가자 다시 끊으시니깐 아 미친 10호 안녕하십시오. 추봉사스 육창입니다. 마크로가 승인해서 공격 프로그램을 살펴내는 신호 마크로가 있습니다. 첨벌이 슬픈 플래그 향기입니다. 그것만은 찬성! 추봉매 바로 쓰면 되고 이겼네. 질 수가 없네.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음. 비기! 오이! 오이 하르콘! 오이 하르콘! 좋아. 됐어. 컴탑 폐업함? 오비스가 왜이래. 내가 알던 점탑이 아니야. 폐업 정리. 24분